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기존의 영상에서는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 중독 개념 이해하기,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개념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편의 영상을 다뤘고요. 이제 앞으로 몇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공포스러우는데 사람들이 세뇌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뇌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런 세뇌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세뇌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사고체계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건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고체계가 무너졌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을 만나왔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의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세뇌를 이야기할 때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사이비 종교 연구가이자 심리치료사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하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게 행동, 정보, 사고, 감정 이제 이 첫 스펠링을 따서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제 스티븐 하산의 연구도 이제 일전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국의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서 이제 고안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행동과 정보와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통제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제되는가 그리고 행동, 정보, 사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영상에서 다룰 것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언어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세계관과 가치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고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국의 강제수용소나 북한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사용할 수 없는 용어를 구별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의 교리 혹은 사상들을 주입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사이비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추후에는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이분법의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 단체를 탈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만의 비밀한 교리, 자신들만이 깨달은 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단체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새로운 것을 깨달았네 라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 동일한 교리가 똑같이 있으니까 뭐지?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 결국 이게 사기였구나! 우리만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무튼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에 소위 말하는 근자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자신들만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인데 이게 바로 독특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연계 레이다가 가지고 온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즐겨 썼었는데요. 사실 이 연계 레이다는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이게 정광훈 씨가 썼던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제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연계 레이다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놀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실상 이제 정광훈 씨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광훈 씨를 조금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어? 우리가 지금 따르는 분이 뭔가 특별한 어떤 게시를 받았거나 혹은 특별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세뇌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언어 파괴 혹은 언어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세뇌를 정신적 사례라고 정의했던 메이를로는 언어가 지배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를 상징했던 언어가 기계적 도구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지배가 되면서 창조성이 사라지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를로는 언어의 지배는 질문, 이해, 주관성 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제 전체주의 국가나 혹은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방식들도 보면 뭔가 끌릴만한 직관적인 문구를 딱 제시하죠. 그걸 대중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앵무새로 만드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학자들 이제 언어 지배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이질적인 용어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집단이 생기면 그 집단 간의 결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결속력은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세계관을 담고 있는 언어를 통제하면서 한 사람의 사고에 개입을 하는 게 세뇌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내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 라고 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신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언어 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는 이 언어 통제, 언어 지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